페이스 타임 잠 미투 맞습니다. 잠입니다 패스도 있나요? 이게 답이에요. 멍 때린다 강아지 레옹이랑 놀이기 세안 후 잠 저도 잠이 하나 둘 셋 제 한복을 너무 공들여서 이쁘게 만들어주셨대요 처음에 딱 본 느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와 정말 한복이 너무 잘 어울리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르잖아요 흔들 타고 흔들 타고 오빠 두 분이 싸우신 것 같은데 지금 화해 좀 하고 올게요 어제 체험한다고 되게 몰입하고 계신 모습을 봐가지고 어제 막 보고 왔는지라 이렇게 딱 오늘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던지고 사람 죽이고 이러는데 그렇죠 아직 이제 뭐 저는 연우진씨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이 너무 역 같아서 사실 역, 이 역이라는 역할 역할 여운다는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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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일의 왕비에만 있는 것? 되게 많은데 이거 뭐 하나 꼬집기가 좀 반대부터 반대부터 저희 네 사람 생존 로맨스 생존 로맨스 어른들의 약간 치명 로맨스 치명 멜로인 것 같아요 저는 붉은색 예? 하하하하 아니 찰케찰케 넣어가면 안 돼요? 저는 일단 저의 이 7일의 왕비에 저의 색깔은 붉은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용포의 빨강 뭐 연상군의 불같은 그런 캐릭터 그 어떤 좀 비극을 좀 암시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색상이 보라색과도 좀 맞는 그런 신비함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예 보라색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생각했던 대답을 다 하셨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냥 선호의 색깔을 얘기해 그러면 아 선호의 색깔? 아 캐릭터의 색깔 선호는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어 흰색인데 여러 가지가 섞였어요 살짝 그 도화지에다가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을 이렇게 막 덧칠한 느낌인데 네 흰색도 있으면서 다른 색깔도 조금씩 조금씩 있는 5월 31일 10시 첫 방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여 Judaism 한글자막 by 한효정